지혜와 덕이 우뚝 뛰어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경지에 이른 것을 성스럽다고 해 큰 바다 동해 수심 2,000m 아래에서 우뚝 솟아오른 울릉도는 거대한 원뿔형 화산섬의 꼭대기 부분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공우리는 성중앙의 성인봉 찬의 모양이 성스럽다고 하여 이름이 성인봉 울릉도의 행정구역을 가르는 경계선의 시작점이자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을 딱 상징하는 성인봉이 궁금하면 올라와 보물성 독도TV